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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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하나, 둘, 셋, 다이비 투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어떻게 되실 수 있을까요? 7인이온생이세요. 제가 7인이온. 아드님이랑 동갑 이어가. 대표님은 저보다 이제 형이시니까. 가보자. 가보자고. 맛있겠다. 신메뉴로 마라 치킨 라이스. 먹어봐야지. 뭐가 그렇게 겨우신 거예요. 골목식장을 찾아주신 손님이 있습니다. MZ세대의 주자의 대표 이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알아요. 아, 진짜요? 마늘 쪽을 불호하는데 진정해, 진정해. 너무 신기한 맛이야.